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의 할 게임 하우스 오브 디텐션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이구요 이제 귀신들 대신 괴물들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님 그리고 푸틴 대통령님께서 이제 저를 쫓아 오실 거에요 아 공포 게임이 맞습니다 극한의 공포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구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잘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북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로 칠 것 같으면은 이제 한국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니까 오늘 이제 푸틴과 트럼프와 오바마로부터 도망치는 공포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대통령님들한테 잡히기 전에 이것들을 모으면 되는 거에요 이것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무섭거든요 님들이 보면 알아요 봐봐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건 뭐지? 어 물 마셨어 물 마셨어 아 오른쪽 위에 물하고 저 종이 쪼가리들을 모아야 되나봐 님들 누구세요? 어 푸틴님이야 푸틴님이야 야 푸틴님이야 푸틴님이야 ㅅㅂ 푸틴님 있어요 으아 씨 드럼프! 으아 씨 드럼프다! 으아아 씨 드럼프! 드럼프도 찾는다고! 으아아아 왜 귀여워 선생님 도망가 도망가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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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푸틴 으아아아악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종이다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 하나 고마워 아니 으응? 이게 맞아?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몰라 나도 아무튼 푸틴 대통령님이 그냥 대충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였어 응? 허어어어 헉 헉 헉 헉 아야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섭이란다 아아 진짜 많이 무서운데 생각보다 여기 더 찾아야되거든 지금 이거를 아까 밖에 보였던 물 같은 거 하고 있잖아 종이 같은 것들을 찾아야돼 내가 야 여기 너무 무서워 심지어 오바마님 있어 어 여깄다 여기 많다 다 뭐라는가 아까부터 먹었다가 물 어 야 오바마님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어디서 자세히 하는 건 아니겠지 뒤에 있다고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심지어 더 무서워 천장에? 그냥 천장에 선도 짜라 어 여깄다 어 찾았다 리카르도 형님 여기서 뭐하세요 일단 여긴 나가 여긴 아닌 것 같아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찾은 것 같고 어 복음 또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갑자기 일단 뛰고 있는 거야 이게 뛰고 있는 거 아닌데 봐봐 이게 걷는 거고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뛰는 거야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느리지만 뛰고 있는 거 맞아요 다트 피하지 마세요 아 진짜 어떡해 너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진짜 생각보다 이거 아니 아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오는 거 보는 사람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무서워 진짜 나 어 나 엄청나 무서워 나 다른 게임보다 더 무서운 거 같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뭔 말인지 알지 어? 이거 누가 나 봤다는 소린데? 푸틴! 푸틴이 남았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남았다! 진짜 어떡해! 너무 무서워! 기지푸나 너무 무서워! 미친 거 아냐? 이제 3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 나 소리 째면 놀란다 야 근데 진짜 갑자기 쫓아오면 존나 무서워 트럼프님이랑 오바마님이랑 푸티님이야 어? 왜? 누가 나 봤어? 왜 이래?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때문에 그래 왜 왜 이래?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어 나 그냥 실패한다는 마인드로 가져왔는데 공포게임이라가지고 실패한다는 마인드로 가져왔는데 낄 수도 있겠는데 제 한 말 안 하면? 음 플래그 아니야 탁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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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돌아간다 아니 굳이 그렇게 돌아가야돼요? 야 다른 데 갔어 딴 데 갔어 아니 아니 대통령님 도망가서 가라고? 좋았어 야 빨리 가 내가 더 빨리 가면 돼 내가 더 빨리 가면 돼 저기 나머지 다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아이 지발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아 뭐랄지 뚫고 오른 사람이 사람이 어딨어 귀염한 발언 저랑 나무 상관없는 발언 아악 나 초반에 너무 푸틴 형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트럼프 형님한테 너무 맞은 거야 솔직히 푸틴님이랑 오바마님은 쉽거든? 거기 다 깨고 트럼프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마크가 일단 오바마님하고 푸틴님부터 먼저 공약을 해야 돼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여기 푸틴님 나오는 것 아니냐 여기? 여기 푸틴님 나오는 곳이다 여기는 방에 댁에 구조가 있네 뛰지 말고 천천히 가야돼 오른쪽 가 오른쪽 가 오른쪽 가 그렇지 그 팀은 왼쪽 가면 돼 왼쪽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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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게임이 미쳤다는 소리예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리시빙 봐봐라 여러분인데 아니 그냥 걸어가시면 안 돼요 형님? 왜 저렇게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미친 거 같아 몬스터 헌터처럼 가다가 푸틴님하고 만나면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없나? 영역 싸움 같은 거? 그런 건 없겠지 님들? 그런 걸 바라면 좀 내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님들 님들은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님을 쫓아오는 게 무서워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건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게 대체 뭐지? 우리 푸틴 형님 푸틴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바마님하고 푸틴님은 좀 쉽거든? 트럼프님을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깨자 일단 여기부터 깨 여기부터 바락 오바마 오케이 니카르토 형님 하이 야 오바마님을 어떻게 쫓아하는지 한번 볼까? 그래도? 헬로우 헤이 와아아아아아악 와 야 야 제일 무서워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제일 빨라 그냥 안 할래 안 할래 와 야 또 왜 너무 빠른데 저거는? 아니 저거는이 아니라 오바마 오바마 전 대통령님은? 일단은 푸틴님 영역부터 가가지고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맞지? 여기가 트럼프님한테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트럼프님한테 가는 곳이니까 푸틴님한테 가면은 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게 마지막이다 방금 봤지? 야 방금 버그 때문에 보였어 문 뒤쪽 여기 있다 종이 하나는 더 여기 트럼프님 있는 곳인데 일단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허어 다음이 웃겨요 다음이 웃겨요 다음이 웃겨요 다음이 웃겨요 다음이 웃겨요 일단은 야 푸틴님부터 클리어하고 트럼프님한테 가 내가 봤을 땐 그게 맞아 위대하게 형 알겠어 위대하게 해낼게 위대하게 내가 이거 님들 19권 버전도 있는 거 알아요? 19권 버전은 가노크랑 아카르도 형님 쏟아 빌리랑 앙 앙 앙 하면서 쏟는다니까 아 아 이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토끼핑이 온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야돼 뒤에 봐보라고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가 개새끼야 어 마지막이다 오케이 이거 먹고 알겠어 알겠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연설하고 계신가봐 뒤에서 아 뒤에서 연설하고 계신가봐 뭐라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에이 끼었대요 끼었대요 에이 끼었대요 아 끼었대요 아 끼었대요 미안해요 미안해 자네는 정치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트럼프님한테 가자 두 개만 더 먹으면 돼 야 두 개만 더 먹으면 클리어야 나 이거 그냥 진짜 공포게임이라서 하다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잘 잘하면 끝낼 수도 있겠는데 게임 여기로 가면은 이제 트럼프님이 운동하시는 곳이거든요 출마 벽 뚫고 오는 거 아니지? 야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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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문을 왜 뚫어요 갑자기 문을 어차피 가야 되는 거면은 야 아까처럼 마지막으로 피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난 점프해서 지나가는 게 낫겠다 인정? 어차피 피 많사네 이번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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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대통령님이 이제 엉덩이를 때리지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소리로 들어봤을 때 어? 아악 아야 저기 있다 마지막 두 개 이거 먹고 아야 성공 아니야? 아 돌아가야 돼 아 아 잠시만 끝난 거 아니야? 잠시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데 던절룸으로 가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어 캠프까지 쫓아오시네 진짜 아니 계속 암그라필더워 그러면서 쫓아오시잖아 계속 벽 지으실 거래 펴 던절룸으로 빨리 가보자 여기서 푸팅래 나오는 곳인데 괜찮겠지? 어머마형 여기서 왜 나와? 아니 어머마형 여기서 왜 나와? 야 그냥 뚫고 갈까 여기도 그냥? 어 아니야 없어 죽도 됐다 됐다 야 깼어 이렇게 미 대통령님 미 전 대통령님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핫 로드를 먹는 게임 편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이거? 셜리엣 헬메 오 나